14년간 주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주모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제가 해주고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맨날 뺏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났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남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저한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뮤직뱅크 첫 1위 할 때 그때 저희 할머니가 4부제였어요 40부제 그래서 처음부터 할머니한테 워낙 할머니만 했어요